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4만 2천 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발병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농장과 축산시설에서도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장 내 외부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가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